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런데 용인에서는 언제 제가 여기 사는데 멀리까지 가는데 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건데 그죠 저거 언제 하나 그랬는데 아 정말 오늘 용인에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오늘 용의 기름값에 장난 아니지만 용인 사는 이유가 그렇게 따뜻한 이윤들이 있어서 아닙니까 정말 최고예요 내 팔자는 공동체 활동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의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의료 공동체는 지역 주민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의료기관을 만들고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생활 공동체입니다 어떤 건데요? 말리실까 봐 제가 깜짝쇼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시 마을 네트워크에서 오늘 행사 전에 바깥에서 이제 부대 행사로 체험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 가면 나를 표현하는 가면 그림과 우리 마을을 돌아볼 수 있는 내게 마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이 동네 이름으로 현행 시진시 마을을 구경 드리기로 이 사람이네 마을 못 하네 소공의 소름이 서 이렇게 동일하고 we like 그렇게 대한áfic은 이 친구야 와! 와우! 정신 너를 기만해 누군가와 너와 나의 친구 샤이 진수와 그냥 하나 더 따른 애기 눈부에 내가 웃는 걸까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전기를 빚을 하는 그대로 이 세상이 거치되 너가 저래 이 많은 사랑아 이 많은 사랑아 이 세상이 멋진 게 나라 저 멀리